계승자들, 내 부름에 답해줘서 고마워요. 이곳이 인류 최후의 보루, 알비온이군요. 이렇게 많은 생명이 철의 심장 앞에 놓여있다니. 난 인류를 돕고 싶어요. 내 시스템으로 철의 심장을 찾을 수 있어요. 비록 내 기능들은 철의 심장과 분리되면서 손상됐지만 날 만든 선각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복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과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계승자에게 부탁할게요. 내 시스템 복원에 힘을 보태줘요. 날 선각자 시설로 데려가줘요. 철의 심장을 찾을 시스템이라니. 이건 대체... 알파, 안내자가 가까운 곳에서 다른 계승자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지휘 콘솔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안내자는 영적인 존재보다 AI에 가까워 보이는 것. 대화를 나눈 계승자는 제가 미적식... 안내자와 대화하던 게 너였을 줄이야. 바로 사렴 부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선 힘든 임무로 고생 많았다. 카레르 직접 나타나다니...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어. 게다가... 이번 작전 이후로 계승자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가 희망이라고 말했던 그 안내자에 관한 이야기다. 솔직히... 나는 그 안내자가 벌거스 신양병기나 인류의 또 다른 적이 아니까 의심하고 있다. 철의 심장을 찾아주겠다니... 아주 교묘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함정은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하지만... 내 참모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더군. 엔조와 넬은 안내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신뢰를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현재로선 철의 심장을 수색할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야. 그 공백을 메울 수만 있다면 안내자에게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다행히 우리 점령지에 선각자 시설이 있으니... 일단 그곳에서 안내자를 접촉시킬 생각이다. 계승자! 너와 버니가 이번 임무를 맡아주겠다. 킹스턴에 있는 선각자 시설로 안내자를 데려가. 아무래도... 철의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던 계승자를 투입하는 게 확실하겠지. 버니는 부상으로 힘들겠지만 보디 이해해주길 바란다. 조사부대에는 너희를 지원하라고 연락해놓겠다. 어떤 방향이든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군. 버니, 출발하기 전에 새 슈트로 갈아입으십시오. 변기부에 마련했습니다. 어... 그거... 월급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 당연히 급여해서 공제되죠. 아! 빌어먹을... 변기 신고가 누군가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상품은? 저를 점점으로 인사할 수 없다. 오해... 변기 신고가 나가는 거고 있지. 이 자리에 도착해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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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가는 곳 어디든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난 불완전한 상태예요. 내 존재는 아직 당신들만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시스템을 복구할 단서를 찾아요. 그래야 나도 인류를 도울 수 있어요. 전 조사부대 마커스입니다. 사령부에서 계승자를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철의 심장 회수 작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전 결과는 아쉽지만 유족은 계속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언제나 조사부대가 계승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있는 선각자 시설에 가신다면서요. 거긴 매지스터들이 연구소로 쓰다 버려진 곳인데 다시 갈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된 곳이라서요. 뭐 일단 선각자 시설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경비대, 여긴 조사부대장 마커스. 사령부 명령이다. 선각자 시설로 향하는 관문 개방을 요청한다. 경비대, 들리나? 여긴 조사부대장 마커스. 무슨 일인가? 경비대! 반대! 집어! 경비대, 응대포라! 경비대! 이런... 계승자, 아무래도 벌거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벌써 통신이 차단당했군요. 제가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비상교신기로 사령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계승자, 조심하십시오. 통신소 내부에서 벌거수 신호가 감지됩니다. 서둘러! 놈들의 통신당치를 막아야 한다. 이 녀석들, 한순한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길 노리고 있었어요. 제발! 자리 destitution! ommy!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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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게 말인데... 계승자 나타나셨군! 카일람기를 준전리뽕으로 체격이지! 여러분은 주인관들에 강습폭을 내보내라! 계승자를 없애! 힝스턴 비상교신기도 당하고 말았군요. 이런 대대적인 공격은 처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통신중개기를 재가동하고 비상교신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중개기까지 가려면 이 거점을 구해야 합니다. 놈들은 강습함과 전송장치로 곳곳에서 공격할 겁니다. 보니 조심하십시오. 뭐야? 오자마자 본인이 왜 이래? 킹스턴 침공당했어? 도착하셨군요, 월인. 현재 벌거스 공격으로 킹스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어? 그럼 우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저희는 애시블에서 이용할 수 없잖아. 이렇게 단거리 통신은 가능하지만 장거리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교시기가 필요할 거죠. 아, 그래서 사령부가 아까부터 조용했구나. 나는 일단 다른 전초 기지를 확인해볼게. 어디로 달릴까? 등장 몇 쪽 기지로 부탁합니다. 알겠어. 출발할게. 지미한 물기 사령부 AG 사령부 AC 사령부 AC 사령부 AC 사령부 AC 사령부 AC 으흐흐흠 으흐흐흥 으흐흠 으흠흠 으흠흠 에잇? 관문이 모두 막혔어 병사들도 모두 당한 것 같아 싫어 히흠흠 일단 어떻게든 돌아서 가볼게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통신중개기를 재가동하고 판매하겠습니다. 총소리가 멈췄군요. 이제 통신중개 거점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통신중개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가동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교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통신중개 거점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헐거스 부대가 여기까지 참투했군요. 재가동이 끝날 때까지 공개기를 구호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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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스가 시설 주변을 포위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